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장 박시선입니다 2년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축년 한해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일상생활의 고통과 지역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신뢰와 인내로 방역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경기도 여주시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사랑에 힘입어 후반기 의장으로서 의장활동에 만전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민연 새해에도 더 성숙하고 힘찬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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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